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우리 우리 마상동 여기 성동부잖아요 스쿨교회 축제에 또 굉장히 또 이쁜 아름다운 젊은 가수가 하나 오셨어요 탤런트인데 탤런트이자 네 가수이죠 예 이숙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감은 여자 흔들지 마세요 톡톡 터져요 흔들지 마세요 민감합니다 가슴에 부는 꽃바람 어디로 불지 몰라요 요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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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거치 말라 절투지 마세요 살랑살랑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말랑말랑 내 마음을 로구로구로구로구 I love you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이에요 바로 나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흔들지 마세요 톡톡 터져요 흔들지 마세요 민감합니다 가슴에 부는 꽃바람 어디로 불지 몰라요 요것 저것 저것 저거치 거치 거치 말라 절투지 마세요 살랑살랑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 내 마음을 로구로구로구로구 I love you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이에요 살랑살랑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말랑말랑 내 마음을 로구로구로구로구 I love you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이에요 그게 바로 나이에요 바로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쾌 상쾌 동쾌 명쾌한 사쾌한 탈런트 네 제가 방금 노래 부른게 제 노래에요 민감한 여자 네 열정하면 이숙 이숙하면 열정 열정요 전원일기 구멍가게 아줌마 응삼이 마누라 네 탈런트 이숙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딸 우리 딸 이미 샘인데 갑자기 샘이 엄마로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 친구 엄마가 오셨네 수련님 어머니께서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간호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장동 하면 정말 유명한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오늘도 식사하시러 오시고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뭐니뭐니 해도 신이 주신 선물 오늘 어저께는 지나간 역사요 내일은 다가오자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오늘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잖아 운명을 우리가 해서 저는 오늘을 가장 신이 주신 선물 저는 오늘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쭉 제가 오다 보니까 저한테 어우 이숙씨 화면보다 예뻐요 이러는데 오늘 저한테 이쁘다고 하신 분은 앞으로 50년 될 수 있고 행운이 있고 가정에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뻐요 네 오늘 이렇게 이쁘다고 함성 지르신 분에 한해서 제가 정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50년 될 수 있고 네 다음은 제가 어머님을 그리면서 항상 하늘나라에 계신 저는 저 시골 저도 돼지 소 키우는 저 시골에서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킹재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각상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신이나 살아계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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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훈벅 쳤는다 무슨 서른 그리 많아 포기받아 눈물 시누라 울어 머리 두고 지짓하던 날 지갑산 산바루에 울어 주던 산배 소리만 흥분이 많아 흥분이 많아 흥분이 많아 흥분이 많아 흥분이 없음 흥분이 많아 흥분이 많아 흥분빛 occupied 흥분이 많은 무엇을 cube 흥분이 많이 흥분이 mat 흥분이 Strange 악사 놀 찌를 때까지 호미차로 벗을 쌓아 화전밭 일 보시고 굵게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베접상 기워입고 살시다 손 좀 세운다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땀에 찌든 삼베접상 기워입고 살시다 손 좀 세운다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셉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그리워서 다 어머님 그리우시죠? 돌아가셨지만 다 어머님 항상 부모님들은 참 그리운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열심히 효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정말 사랑합시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가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노래를 아까 내가 무슨 노래가 내 노래 제목을 말했는데 맞추는 사람에 한해서 사진도 팍팍 찍어주고 사진도 사인도 해주고 제가 노래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부른 뭐? 민감한? 뭐라고? 아 칠갑사 말고 그 손에 첫번째 불렀 누구? 민감한 여자 그렇죠 제 노래가 민감한 여자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전원주씨하고 이숙씨하고 비슷비슷한 얼굴 생김사나 키나 똑같은데 전원주씨는 잘 나가는데 왜 이숙씨는 조금 못 나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전원주 선배님보다 좋은게 더 이쁘고 섹시하다 그래서 못든다 맞다고 생각하신 벽사무주세요 함성 네 제가 선배님 훌륭하신 선배님이시지만 연기도 잘하시고 입담도 좋으시고 개성도 강하시고 저 또한 앞으로 저의 그 멘토씨입니다 저도 제2의 전원주씨가 되려고 열심히 저는 여기 쌍모음 댁이 아니라 하하하 열심히 연기자의 길을 멘토를 향해서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네 메돌리오케이 화이트 사랑해 어린애 왔디 사랑에 우리네 왔디 사랑애 민천은 왔디 사랑애 울어는 왔디 사랑의 우선은 맞니 세상 다진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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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보다 소망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듣고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계산아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내 맨날은 무엇을 기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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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내 맨날은 무엇을 기대보자 내 맨날은 무엇을 기대보자 그댈 이름 호남성 나랑 연결해 흔들리는 자탈으로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의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곳사랑 말이 없던 곳사랑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예 당신은 사랑했어요 내 맨날은 무엇을 기대보자 너무너무 너무너무 여러분도 반갑고 정말 아주 멋진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네 우리 마장동 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심판식사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발현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께 훌륭하게 또 시식도 하시고 네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쁘다거든요 마시죠 몇십 년? 시험은 몇십 년? 그렇지 50년 또 50년 나도 50년 50년으로 수혜도 50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실제로 되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우 숯불고기 축제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같이 즐겁게 지내시고 고기 많이 드셨어요? 네 약주 한잔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하고 소주 한잔은 또 정말 일품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소화 잘하시고 그럼요 네 여러분들 정말 50년 동안 행운도 있으시고 네 여러분들 뭐니뭐니 건강이 필겁니다 네 건강하시라고 이 쌍둥끽이 마음은 놓고 목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너무 열정적인 무대를 준비해주셨는데요 네 또 우리